안 맞으신다고 종종 이야기도 하셨고 언젠가는 좀 검사도 해보셨다면서요? 네,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서로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낮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좀 밤 같은 사람 이런 건데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설문이 365가지였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는 단 한 항목도 같은 게 없었어요 격치는 게 없어요? 단 한 개도 단 한 개도 그러니까 뭐 식성이면 매운 거 좋아하시면 안 매운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앉았으면 서 있고 저는 그냥 걸어가면 굴러가고 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식성을 얘기했는데 왜 딴 얘기를 아니, 식성을 그 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네, 그러니까 일거수 일투족이 머리 생각부터 발가락 끝까지의 모든 것들이 서른삼백육십다섯 가지 항목이 한 개도 안 맞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365일 하루하루를 매일 다르게 사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아마 시간도 따졌으면 시간도 달랐을 거예요 두 분은 그래서 복권이신 거예요 부부끼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복권이야 왜? 정말 안 맞거든 계속해도 안 맞거든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금요일도 아닌데 그런 아중개그를 다 부부의 날이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 박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죠? 두 분이 서로 다르다 많이 대칭적이에요 음식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하고 생활양식 패턴도 좀 다르고 성격, 성품도 좀 다른 것 같고 사고 방식 같은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근데 같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죠? 자기 고집을 안 꺾는다는 거 자기 고집을 안 꺾는다는 건 결국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른 거를 끝까지 표현하면서 양보를 안 하니까 사실 젊을 때는 많이 싸운 게 그 탓이에요 근데 사실은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요소도 꽤 많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는 도리요 안 맞는 게 오래 사는 비결 아니겠어요?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맞추려고 서로들 노력을 하니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세월이 많이 필요하거든요